아모스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색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낫을 압박하였습니라 내가 하사일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사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색의 피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왁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덤에 넘겼습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톳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애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왁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덤에 넘겼습니라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위를 버리며 항상 명예리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문자손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하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라 내가 나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왁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합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덤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오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합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왁께서 말씀하시니라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왁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도세 궁궐들과 애국당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싸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이 힘을 쇄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고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이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선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